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해 떨어져 있어도 날 기다려줬지 항상 비행기 이코노미석 타고 구름이 우리를 상상 2박 3일 정도면 괜찮으니까 놀러 가자 갈거면 여기 여기 다 붙어 허리띠 풀고 붙들어 매 걱정 어쩐 거리는 놈들도 빼지 말고 마바 그기전에 서둘러 결정 무슨 일이냐고 물어 21이잖아 월드 탔어 머리 아프니까는 보지 마라 장고 긁어 난 딱히 아무데나 괜찮아 시간은 우릴 기다리지 않잖아 젊음이 스쳐 지나가기 전에 한 군대라도 더 더 까봤으면 하는 거야 매일매일 데이데이 하루하루를 아깝지 않게 그냥 맘 가는 대로 하면 돼 정답은 없으니 말이야 지켜주는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해 떨어져 있어도 날 기다려줬지 항상 비행기 이코노미석 타고 구름이 우리를 상상 2박 3일 정도면 괜찮으니까 놀러 가자 하나 둘씩 들어가 군데 실감나 어른이 됐다는 게 진짜 지금 아니면 우리 놀러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 Like 수학여행 느낌 아무 걱정 없이 즐길 만한 곳으로 정했으니까 뭐 잊어 어른스럽다는 게 철이 들어간다는 게 아직 난 잘 모르겠고 나이만 늘어난 것 같아 다 멀어진다는 게 우리가 터진다는 게 아직 난 상상이 안 돼 그냥 우리가 의전했으면 해 Ok 그래도 don't be afraid 시간이 지나가도 기억될 만한 추억들 말 들면 되니까 it will be ok 내 친구들 다시 모여 언젠가 된데도 고워 각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만날 내게 될 것일지 지켜주는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 지켜주는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 지 떨어져 있어도 날 기다려줬지 항상 비행기 이코노미석 타고 구름이 우리를 상상 2박 3일 정도면 괜찮으니까 놀러 가자